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솔 전문 유튜버 용설티비의 용설희 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명절 끝자락입니다 명절 끝에 바이솔을 또 한번 심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려고 이렇게 용설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항아리 뚜껑 뚜껑을 어떻게 자르고 구멍을 어떻게 뚫어서 바이솔을 어떻게 심는지 또 이 계절에는 또 어떤 식으로 바이솔을 심는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뚜껑을 어떻게 자를까요 못으로 뚫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라인더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공구가 있나요 자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다이아몬드 홀스라 그래요 다이아몬드 홀스 저는 32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 가 요 이빨이라 그래요 두개 이빨이 좀 될 수 있으면 없는걸 쓰는게 좋아요 이빨이 많으면 탁탁탁 튀는 정도가 많기 때문에 이빨이 없는게 좋습니다 요런거는 요 전동 드릴 누구나 집에 거의 다 갖추고 있을거에요 전동 드릴을 요렇게 키로 돌리면은 얘가 이렇게 자 이렇게 쏙 빠집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긴 나이예요 예 인터넷에 다이아몬드 홀스 치든지 아니면은 철물점에 가서 요거 사진을 캡쳐 떠서 요거를 달라고 그러면 되요 자 요건 동그랗게 구멍 뚫을 때 사용하는 거에요 예 요렇게 잠가 놓고 자 드릴에다 놓고 뚜껑에 물을 뿌리고 요렇게 자 물이 좀 있어야지 얘가 열받지 않습니다 열받지 않게 자 처음에는 각도를 이렇게 똑바로 하면 안되구요 요렇게 45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45도로 자 요렇게 간단하게 뚫리죠 예 구멍을 동그랗게 뚫는 방법은 요런식으로 예 뚫릴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그라인더죠 그라인더 예 세라믹 커팅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라믹 커팅 날 요것도 철물점에 가셔서 세라믹 커팅 날을 달라고 그러면 줍니다 요것도 이빨이 여기 보시면 이빨이 없죠 이렇게 홈이 없는걸 사셔야지 홈이 있는걸 사면 많이 튀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핸드 그라인더 핸드 그라인더에 앞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거에요 자 요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예 구멍을 좀 크게 뚫었죠 예 자 요거는 못쓰는 예 못쓰는 항아리 도자기 같은 건데요 한번 요 아이를 집에서 쉽게 구멍을 뚫으려면은 원래 여기다가 이제 테이프를 청테이프나 테이프를 감고 하는게 좋아요 요 못이 있어요 못 못으로 대고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못으로 자 됐죠 자 요런식으로 뚫어주면 되요 자 그라인더도 있고 예 드릴도 있고 예 못을 이용해서 망치로 하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 항아리 뚜껑을 구멍을 뚫었죠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용서리는 이렇게 항아리 뚜껑에다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깔망이 있어야 되겠죠 구멍을 메꾸려면 깔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마사요 예 마사 그리고 약간의 그 양분이 필요한 예 분갈이 흙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 뭐 산마사 또는 뭐 밭 흙도 괜찮아요 주변에 있는 흙을 조금 섞어서 사용해 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식재에 필요한 바위솔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 포인트로 줘야 될 뭐 요거는 화산석 이지만은 예 포인트로 주변에 있는 돌을 이용해도 됩니다 뭐 안 줘도 되고요 줘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 취향대로 하는 거니까요 나머지는 어 핀 핀색과 뭐 쇼벨 정도 이 정도 있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예 바위솔을 심기 위해서 이 흙 배합을 먼저 해야 되겠죠 흙 배합은 마사를 요건 중마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세척 중마사구요 마사를 한번 예 두번 세번을 넣었어요 중마사 세번을 넣구요 자 이번에는 예전에 좀 넣지 않았던 소마사를 좀 넣어볼게요 소마사 요거 소마사 예요 예 소마사 한봉지를 2키로 한봉지죠 소마사도 넣구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산마사라고 하는데요 예 산마사 쓰셔도 되고 어 좀 밭 흙을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주변에는 밭에 있는 흙을 갖다가 조금 같이 좀 어 섞어주는 센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가을에는 월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수분을 어 조금 더 먹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구요 자 그리고 요거 분갈이 흙이죠 분갈이 흙 예 분갈이 흙은 딱 한번만 넣는데 이렇게 한번만 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분갈이 흙을 한번만 넣고 자 이렇게 섞어 줄께요 자 아주 맛깔나게 섞어 줬습니다 맛깔나게 예 깔 망으로 예 밑에 구멍을 막아 주세요 자 이렇게 구멍을 막아 주구요 요게 화분이 좀 낮잖아요 낮으니까 밑에 뭘 깔고 위에 뭘 깔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참 쉽게 가야 되는 거에요 우리 초보자들은 어렵게 가면은 좀 복잡해지고 어 살 것이 많아지니까 최소한의 것으로만 해야 되니까 깔망을 막아 주고 위에다가 금방 배합한 흙을 예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자 올리세요 항아리 뚜껑이기 때문에 흙이 되게 얇아요 예 두껍지 않기 때문에 소복하게 올려줘야 돼요 소복하게 위로 약간 올라오도록 소복하게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약간 소복하게 올려야 돼요 약간 예 이렇게 싹 깔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소복하게 자 그 다음에 위에다가 포인트를 좀 줘 보겠습니다 돌 화산석 저는 화산석을 참 좋아해요 예 그래서 포인트 없는 거 하고 있는 거 하고 약간의 그 차이는 좀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포인트를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줄까요 뭐 그냥 원하는 대로 놓으세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본인이 예 원하는 대로 놓으세요 원하는 대로 자 저는 뭐 요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건 뭐 본인 기호에 맞게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지금 흙이 같이 묻어 있잖아요 이 바이솔 이 화분에 흙이 같이 묻어 있으니까 이대로 바이솔을 심어 버리면은 흙물이 많이 튀니까 이 위에다가 다시 세척마사를 올려주는데 예 중마사 올려도 되고 소마사 올려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예 조금 모양이 좀 이쁘려면은 소마사가 좋고 좀 넓은 면적이면 좀 중마사가 좋은데 예 저는 지금 소마사로 예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화장용으로 가면 화장토라고 일명 예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자 요럴때는 이렇게 쇼벨을 이용해서 예 주변에 흙물이 튀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뭐 금방 하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하고 이제 바이솔만 심으면 됩니다 이대로 하면 자 그럼 바이솔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소개할 바이솔은요 베디비어라는 바이솔입니다 베디비어 아주 뭐 좀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아이죠 베디비어 예 요아인 지금 색깔이 아주 곱게 물들어서 아주 이쁩니다 요아인 저는 개인적으로 자구가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지금은 자구가 많으면 띄어서 심을지 또 그냥 심을지 고민스럽잖아요 사실은 요런 아이를 심어서 월동을 하고 봄이 되면 자구가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는게 자리 잡는데 아주 좋다 생각합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자 요런 아이를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갈이 할 때는 요 머리 위로 흙이 안 들어가도록 잘 요렇게 짜서 딱 올리고 아 보세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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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털어요 밑에를 뿌리를 싹 털어주세요 새집으로 갈 때는 새흙으로 가야 되니까 예 고게 좋겠죠 여러분들 요거 털 때 털 때 막 냉이 훑듯이 막 이 살갗을 벗겨내는데 요 살갗 막 벗겨내지 마시고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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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세요 왜냐면은 어떤 식물이든 몸살을 심하게 앓습니다 몸살을 심하게 앓으니까 몸살 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하엽은 제거해주면 좋지요 예 이 하엽에 온갖 세균이 달라붙어 있다가 월동을 하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엽은 제거하는게 좋구요 네 뿌리 쪽에 있는 거를 요렇게 깔끔하게 예 밑에 니까지 좀 따주는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따주고 야 뿌리가 너무 기네 그죠 뿌리가 이렇게 긴 거는요 가위로 요렇게 잡고 싹둑 요렇게 잘라주세요 자 요렇게 해놓고요 말렸다가 심어도 괜찮아요 2,3일 말렸다 심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자 바위소를 따서 말리면요 예 요렇게 요렇게 보이세요? 이거 실뿌리 나온 거 한 일주일 일주일에서 2주 되면 이래요 네 요렇게 실뿌리 나왔을 때 그냥 올려만 놔도 잘 살아요 예 요렇게 하얀색이 실뿌리 하얀색이 와 신기하죠 요렇게 따서 그냥 놔뒀는데도 안죽고 이렇게 실뿌리가 나와요 요럴 때 심으면 아주 예 괜찮습니다 상처도 다 아물고요 병충해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예 가을철에는요 예 참고로 바로 심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여름철에 물음병이 돌 때 아이들을 상처내고 심으면 병충해가 바로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날씨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요런 애들은 바로 심어도 상관없습니다 베디비어 여러분들 하엽 정리하다 보면요 자 요렇게 털고 밑에 잎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요 잎을 정리하는데 요렇게 손으로 꼬집어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괜찮아요 상관은 없는데 자 보세요 뿌리를 털고 자 이렇게 흙을 털었어요 자 요 밑에 있는 요런 물러있는 잎이나 낙엽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썩은 것처럼 보이는 자 요런 잎도 요렇게 싹 띄워주죠 띄워주는데 자 이거 다 띄웠어 근데 띄웠는데 요 잎까지 아랫잎까지 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띄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잘려 요렇게 잘려가지고 요 보세요 요렇게 잘린 잎이 요렇게 남아서 여기서 지금 즙이 나오고 있어요 즙이 예 이런 즙이 요 상태에서 흙이 흙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병충해가 생기는 거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내가 상처가 났는데 상처난 부위에 흙이나 세균이 들어가면은 몹시 괴롭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요걸 따줄 때는 요 생장점까지 확실히 확실히 따줘야 돼요 확실히 요렇게 끝까지 이렇게 따줘야 되는 거지 요걸 따다가 따다가 잘못해서 자 보세요 따다가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음 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 따면은 요렇게 즙이 나온 상태에서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서 물이 들어가고 병균이 들어가면 이렇게 그러면 바로 병충해가 들어가는 거에요 예 감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감염이 되지 않으려면은 요런 잎을 잘 따주는 게 좋아요 자 안 따주면 어떠냐 안 따져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지금은 병충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시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대신에 요 포트에 있는 흙은 될 수 있으면 다 털어내고 이 흙을 재활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뭐 끓는 물 팔팔 끓는 물로 부어가지고 세척하시는 분도 계신데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겠죠 예 뭐 쓰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은 될 수 있으면 과거에 있는 흙을 같이 가져가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쁘게 모양도 나오게 아셨죠 요거 정리할 때 꼭 요 꺾인 즙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3개의 바위솔을 준비를 했어요 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솔 뿌리를 요렇게 잡아요 핀셋으로 자 뿌리를 잡고 위에부터 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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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요렇게 요렇게 지근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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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뿌리를 넣어주고 주변에 흙을 요렇게 밀어서 예 오므려 주면은 예 됩니다 참 쉽죠 예 자 바위솔 씹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뿌리만 잡고 밑으로 예 위로 넣어주기만 해도 예 됩니다 요렇게 넣어주고 예 뿌리에 이렇게 뿌리가 흙 속에 파묻히도록 꼭꼭꼭꼭꼭꼭 예 찔러주는 센스를 예 주셔야 되겠죠 돌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포인트 주변으로 요렇게 심어 나가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저는 요렇게 심고요 예 여지까지 물은 계속 줍니다 하는데 한 여름철에 여름철에 바로 심고 이 상처가 난 상태에서 물을 주면은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말리란 얘기를 하는 거고 한 일주일간 방 그늘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을에는요 가을에는 물 주고 바로 밖에 내놔도 전혀 상관없어요 비가림 차강 막 다 안해도 됩니다 예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가을과 봄 여름 씹는 방법이 약간씩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예 관리 방법이 조금 다른 거지 씹는 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물을 바로 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흠뻑 주고 있어요 쭉 들어가도록 예 물 주고 나니까 더 이뻐졌죠 하하하 배디비어 예 지금 색은 아직 확실히 물든 색이 아닌데도 아주 예 이쁩니다 요런 식으로 이 자구가 많은 아이를 심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좀 깔끔 위에서 조금 떨어지겠죠 예 요런 식으로 심어서 밖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예 하하하하 참 쉽죠잉 하하하 자 보세요 다음은 자 요 아이는요 예 어파인이고 요게 바로 봄에 심었던 아이입니다 봄에 용서리가 어 봄에 바위에서 씹는 방법을 올렸던 아이 그리고 아까 얘는 예 아까 요 아이는 예 지금 가을에 심는 방법 요 아이는 봄에 심는 방법 예 봄에 심는 방법을 찍어서 올리고 그 뒤로 어 그대로 밖에다가 방치를 했죠 예 방치했을 때 위치는 북향이었어요 예 하우스 앞쪽이 우리가 북향이기 때문에 밖으로 내놨었죠 약간 첨화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비는 어느정도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 장마 다 이겨내고 여름 무더위까지 다 이겨냈죠 그때 심을 때 이 뒤에다가 예 색단초를 좀 꼽았었어요 요 자리에 색단초를 꼽았었는데 색단초는 예 이 조건에서 안 맞았는 모양이죠이 예 요거는 꽁의 비름이에요 꽁의 비름이 햇빛을 보니까 이렇게 달달 달궈졌습니다 지금 우리 판매하는 꽁의 비름은 아주 푸릇푸릇하죠이 그리고 요게 꽃이에요 가을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쁘죠 예 요 어파인을 심은 건데 그 당시 조금 얼굴이 컸었는데 이렇게 마디게 키우니까 병충해였고 예 죽지 않고 이렇게 아주 잘 살아났습니다 내년 봄에는 이 아이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안죽고 잘 살아있는 요렇게 키우는 방법 예 용서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잘 살 수 있는데 여기다가 많은 영양제와 엄청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물 주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가을철에는 물을 일주일에 한 번만 주셔도 상관없어요 어 만약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관리를 못하겠다 하면 보름에 한 번이라도 주시면 됩니다 예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는 물을 좀 많이 줘 놓으세요 예 내가 물을 좀 주기가 어렵다 하면요 이 아이를 화분은 땅바닥 그러니까 화분을요 땅에다가 놓으세요 어 겨울이 올 때는 땅에다 놓으셔가지고 밑에 그 화분 구멍이 구멍이 땅 기운을 받아서 수분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면은 예 물을 뭐 거의 안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아이들을 다이 위에 올려놓거나 건조한 곳에 놓거나 했을 때는 간혹 예 물을 좀 줘야 됩니다 예 그 점 참고하시구요 네 어떻게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참 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입니다 네 아직 심을 시기입니다 네 10월달까지는 심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통계를 내보니까 보통 10월까지는 예 바위솔드를 많이 심더라 라는게 예 용솔이가 낸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이쁘게 심어서 올겨울 잘 나시고 내년 봄에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네 판매 영상은요 예 영상 끝부분에 나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어 구독 버튼은요 용솔이가 올리는 영상을 조금 더 어 다양하게 많이 만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행복한 시간 되시구요 예 행복한 바위솔 생활 응원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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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